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셋 시저문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저부터 자기소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세미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세미입니다 오늘 신나게 놀아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지원입니다 지원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최솔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그니처 도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방금 저희가 첫 오프닝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난여행사이라는 노래인데 아세요? 정말 아시는 노래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희 애도가 백만 사인팬 중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오! 최고! 오! 최고 최고! 감사해요 저희 팬클럽 이름이 사인팬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인팬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노래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오 정말 맛있죠? 다음 노래는 누가 소개해줄까요? 오! 그럼 제가 해볼게요 다음 노래는 여러분 하는거 모두 다 I'm OK 하시라고 저희가 I'm OK라는 곡 준비했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나게 같이 즐겨주세요 알겠죠? 네! 그럼 가봅시다 고고! 노래 바로 주세요! 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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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호응이 부족해서 맞아요 어떻게 허베야 엑시지 같이 하나를 다 뮤직퀴 해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응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 다른 노래 먼저 해야 됐네요 맞아요 이게 마침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인데 I like I like 이런 곡인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맞아요 여기 몰라요? 여기는 알던데 지금? 여기 몰라요? 뭐지? 뭐야? 저기는 알거에요, 여기는 몰라요? 다 하셔야 되겠다 잠깐만, 분말이야 분말 지금 12사단이에요? 12사단? 13사단 3사단 맞죠? 13? 12, 12 12 3군단 아, 3? 3군단? 아, 그래서 저희 어제 만나서 아시는 거였어요? 아, 어떡해 어제도 뭐예요? 어제도 뭐예요? 어제도 뭐예요? 저희가 어제도 왔거든요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또 이제 같이 하면 재미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응원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같이 해주실 수 있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It's you 라고 할텐데 그때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연습 연습 연습해볼까요 같이? 원곡 파츠 촬영분들은 들어서 하나, 둘, 셋 It's you I like I like I like I like you It's you I like I like I like I was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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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같이rabkm yours reservations 예에에에에 저희 보내볼까요? 예에에에 정 Words 그럼 저희도 빨리 대형으로 가겠습니다 빨리 손을올라주세요 재주마аф리 열심히 배우nder 끝is sub Avenidas